루시오 있어요 루시오 대피 루시오 대피 아 너무 쉬운데 해보니까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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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잘한다 우리 친구 너무 잘하는데 다 듣고 야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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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비 좀 잡아줘 괜히 총 쐈죠 진짜 웃긴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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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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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뭔가 잘할 것 같다고? 위도우 지켜보겠어 안산 저격수급이니까 믿어? 안산 저격수급이니까 믿어? 야 너가 제일 먼저 죽었어 이 자식아 야 너가 제일 먼저 죽었어 이 자식아 저 화물에 있어요 저 메르신 화물에 있어요 저 화물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? 저 화물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? 아니요 화물 좀 내 씨를 하시고 화물 내 씨를 하시고 화물 우리 뒤로 와요 뒤로 그냥 내려갑시다 뒤쪽으로 빠져요 내려갑시다 뒤쪽으로 빠져요 뒤로 빠져 뭐 말해줘도 소용이 없네 그냥 내려오라고 아인 내려와 제발 마지막 판 배치 간다 중피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보여 네 이것도 이겼다 와... 경쟁전 포인트 채웠다 또 한공무기 뭐 사지? 2300? 2342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